다섯 개였던 구단수는 40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기념사진과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매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힘든 거는 사실이고 뭔가 조금씩 어긋나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빨리 선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전의 전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랑 과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본인이 원했던 그런 색깔들이 100%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외부적인 그런 상황에서 팬들도 그렇고 좀 더 지지를 해주면 좀 더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자여서 이긴 하지만 선수들 이제 부상도 많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응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북에 있었을 때 그런 선수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감독 코치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서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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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